아들이 결혼을 하셨잖아 아들 결혼 인생이 삶이 한 번이라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걸로 들어와요 근데 누가 어느 자손이 지금 이별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게 누구예요? 아마 큰 아들이 7년째 별거 할 때가 내가 별거를 하고 나서 내가 가서 다시 재결합을 해라 하니까 아들의 말이 엄마 나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냐 그러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란다 네 뜻에 맡긴다 내가 이렇게 했죠 엄마가 다 말하면 내가 점을 못 보지 근데 엄마는 이 며느리를 며느리 그 자리를 너무 똑똑한 며느리를 만난 게 엄마는 문제가 됐어 며느리가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고 그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한다는 게 관건이에요 시댁을 시댁같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신랑은 신랑같이 생각을 안 해 며느리가 뭐를 가리키는 직업을 하는지 아이를 뭘 가리키는 선생님을 하는 건지 강사인 건지 그거를 하는 걸로 들어오면서 신랑을 살면서 지금 날까지 살면서 신랑을 잡두리를 많이 했나봐 잡두리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많이 잡았나봐 신랑을 예예예 막 지 잡두리 자식 잡듯이 잡으려고 그래 그게 신랑이 치가 떨린대 마노라한테 응 맞아요 치가 떨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게 치가 떨린대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바람이 나버렸어 근데 더 웃긴 건 엄마 이 아들이 한국의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새 삶을 사는 그런 기분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아들한테 너무 자상해 너무 남자같이 상대를 해줘요 그니까 여기 들어오면 지긋지긋한 가정이야 여기 가면 따뜻한 가정이야 엄마 아들은 두 집 살림해? 네 두 집 살림 한다고 봐요 내가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서류상은 도장을 찍어버렸어 서류는 도장을 찍었는데 본 마누라가 본 마누라가 내 엄마 아들을 잡았나봐 다시 살자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살자고 잡았는데 엄마 엄마 여기에 손자 있어요? 네 있어요 근데 손자인지 손녀인지 그 아이가 왜 아버지를 무시해? 애미가 무시하니까 닮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엄마 아들은 네 실 공간이 필요했대요 네 맞아요 실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우리나라가 아닌 네 이북에서 넘어온 여자를 만나? 네 그래요 만나죠 이북에서 넘어온 여자? 네 이북에서 넘어온 여자를 만나 그 여자한테 내가 실고 싶은 공간이 생겨서 생각이 나면 꼭 그 여자한테 가 그러죠 그리고 본 마누라는 지금 엄마 아들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를 않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거나 자기가 뭘 필요하면 그냥 가서 너네 집 가서 돈 좀 갖고 와라 뭐 좀 갖고 와라 그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했는데 그 말을 아마 엄마 아들은 듣지를 않았을 거예요 못해 못하죠 엄마 아들은 엄마한테 천하의 세상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자상한 내 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서 엄마는 미안해 엄마가 그 아들 인생을 망쳐놨잖아 엄마가 망쳐놨잖아 그리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들 인생은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머리가 다 빠지고 힘들어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? 결혼 못 할까봐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니까 마음이 바쁘고 나이가 또 33살쯤 되니까 어서 키고 싶은 마음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시골에 같이 사는 둘째 딸이고 가정도 괜찮아 보이고 한 것이 그 집 가정이 아빠를 잡는 집 가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그 엄마가 아빠를 잡는 집이 딸이라 결혼했는데 내 아들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휘둘리려고 하지 않지 그렇게 이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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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다 달고 사는데 이혼하자 그러면 차를 몰고 파출소로 가 그래갖고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아빠를 불러가지고 해결을 하고 나오고 너 왜 올 때쯤 됐는데 왜 안 오고 왜 늦었어? 그러면 엄마 말도 마시오 차를 몰고 파출소로 갔다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가지고 차 속에서 이혼하자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나보고 이혼하자 했다고 해갖고 가 일루니까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며느리가 두 얼굴의 여자예요 말을 하자면 바깥에서는 너무 좋은 내 신랑이라고 포장을 해놓고 집에 가서는 내 신랑을 정말로 잠을 재우지를 않고 잠을 재우지를 않고 애 다루듯이 애 교육시키듯이 그냥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 사람을 피를 말르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 엄마네 아들이 어떻게 버텨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엄마네 시댁 이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서 한 17년 18년 됐죠 결혼한 지 아들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시댁에 왕래 한 거는 거의 3, 4년 5년 그 무렵밖에 되지를 않아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무슨 큰 행사나 뭔 날만 와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갔지 내 상냥한 며느리가 아닌 내 부드러운 시어머니가 아닌 지금은 남 아닌 남이 되어버려 있는 지금 두 사이가 되어버렸어 네 근데 어떻게 엄마 아들이 바람이 안 날 수 있냐는 거야 그렇죠 그 숨통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아들은 순간에 우울증이 와서 엄마는 이건 몰랐지 이 아들이 이혼하는 건 둘째치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거예요 했어요 대화해 무의식 중에 죽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혼한다는 말은 못 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 엄마 살고 싶지 않다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 시기가 아마 2, 3년 전 2, 3년 전부터 아마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분명히 왔을 거라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며느리가 그걸 전혀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지 성격이 신랑 성격이 그래서 엄마 아들이 그래서 나한테 오히려 더 역으로 더 질러버렸을 거라는 거야 그거를 못 버티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신랑 저거 아들이 나 죽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마 차 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얻다가 그냥 박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을 거라는 거야 엄마가 문제였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엄마가 그 결혼을 하라고 엄마가 빠른 시간에 엄마가 재촉하지만 안 왔더라도 만약에 이 아들이 결혼을 늦는다고 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틀렸어요 저도 느껴요 미안하다 해요 내가 그래도 엄마가 아들을 잘 낳아주셔서 엄마한테 원망이라는 게 크게 들어오질 않았을 것이지 만약에 이 아들이 성격이 또라이 성격을 가졌던 아들이었으면 엄마하고 아마 단전을 했을 거예요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분명히 단전을 했을 거야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네 3, 4년 전에 그 윗대에 엄마네 선산 어디에 있어요? 우리 집에서 동쪽으로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선산을 갈아 엎었다 선산을 갈아 엎었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선산을 갈아 엎으면서 이 아들들이 엄마네 아들이 둘이야? 아들 둘이야? 딸 하나야? 딸 셋 딸 셋? 네 근데 엄마네 지금 자식이 3시에 내 근심으로 들어와 3시가 지금 살더라도 가정이 살더라도 분명히 한 집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집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 말은 선산에서 조금 바람이 불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갈아 엎었는지 다시 이렇게 합장을 했어 합장을 그러니까 갈아 엎었는지 그러면서부터 그 산의 바람이 잠시 잠깐의 아들 아들들한테 그 가정에 바람이 불면서부터 분명히 인동법이 났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아들은 이 인동법 나기 전에 아마 그 더 몇 년 전부터 이미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는 그 전이었어요 그랬어요 그 전이었을 거고 이 바람이 불었던 거는 다른 자손들 다른 자손들도 지금 살면서 막내가 내 가게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사람들로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는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장사를 하게끔 들어오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장사가 분명히 지금 안 될 것이다 지금 그래 많이 답답할 것이다 요새 안 돼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네 그러면서부터 그거는 조금 막아줘야 된다 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손 세 명이 세 가정이 지금 많이 힘이 들으라 응 어느 딸이 지금 힘들어요 막내딸이 서른여덟 먹었는데 결혼한 지 8년도 있는데 아기가 없어 그쵸 내가 고민을 하고 항상 가슴이 안 편해 응 그러니까 엄마 집에는 3인의 가정이 내 자손들이 엄마한테 근심이 들어오노라 지금 그렇게 들어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어떻게 하냐 이면은 솔직히 말을 하면 풀어내는 것도 사실이야 풀어내는 것도 사실이고 큰 아들은 이미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네 서류상에는 서류상에는 어 이미 끝났어요 서류는 어 이미 도장을 도장 찍어서 잉크가 마른 지가 꽤 됐대 어허 네 잉크가 마른 지가 꽤 됐대 맞으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난 그거 몰라요 몰라 근데 잉크가 마른 지가 꽤 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네 그리고 이 신랑이 엄마 아들이 이미 마음은 떠있어요 응 마음은 떠있고 그 마누라가 그 봄마누라가 어 지금 놓지를 않아서 그러는거지 응 어 끈을 놓지를 않아서 그런거지 응 내 생각에는 이미 두 사이에 두 사이에 인연은 이미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났어 끝나야 맞겄어 사이가 맞아야 돼요 어 왜냐하면 엄마 며느리하고 엄마 아들하고 지금 만약에 더 인연이 가서 산다 하면 이 아들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어 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사이코에요 말을 하잖아요 어 며느리가 앉은 사이코에요 엄마한테 부모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보이는 모습은 가간도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진짜 자기도 신랑 앞에서 나 죽어버린다고 많이 자살한다고 시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용케 어떻게 남의 자식을 가리키고 있는게 나는 용해 어 그러니까 두 얼굴에 여자잖아 그렇지 어 가간도 아닌 거잖아 네 네 사무실 가서는 어 유치원에 가서는 착한 원장이야 원장이야 착한 원장이야 원장이야 네 착한 원장이고 어 착한 원장이고 집에 가서는 못된 마누라야 호랑이 같은 애야 어 내 신랑이 바깥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면 전화기 붙잡고 왜 안 들어오냐고 밥 먹듯이 그게 시간이 몇 분 몇 분 간격으로 아마 전화를 할 거예요 그거에 질려버렸대 어 그거에 질려버린 내 아들이야 엄마 아들 울면서 보이지 않는 눈물이 내 무당 눈에는 말도 못해요 심각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무당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그냥 갈라 쓰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엄마 아들이 엄마 아들 살리는 길이에요 엄마 아들 살리는 길이고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분은 네 착해요 네 착해 착하고 뒷받침을 많이 해줘요 네 뒷받침을 많이 해주다 보면 거기에 이미 많이 쏠려 있어요 그렇죠 쏠려 있고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해요 어 그리고 많이 그 여자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어 나는 그 여자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게끔 보여요 본처 딱 정리해버리고 이쪽으로 합치면 쓰겄네 응 그럼 아이들이 문제이잖아 아이들은 엄마 그 며느리가 이자를 주고 거기서 며느리가 아이를 안 놓을까? 응 며느리가 자식을 안 낳아요 맞아요 자식을 안 낳아요 특히 욕심이 많아요 어 자식을 놓지를 않고 자기가 못했던 그 못 가졌던 욕심과 못 가졌던 그 살면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내 꿈을 못 했던 거를 이 아이한테 시키려고 이 아이는 많이 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 며느리는 어 그 며느리 자식도 지금 말도 못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들어와 응? 근데 중간에서 그리고 많이 어 그 자식 그 애한테 많이 그거를 하고 있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너네 아빠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를 많이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응 엄마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껴봤어? 못 느껴봤죠 응 그러니까 주지도 않아요 응 며느리가 주지도 않아요 응 며느리가 주지도 않아요 응 그리고 근데 아들이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아마 볼 거예요 보기는 할 거야 엄마 아들 살리는 거는 그 답밖에 없어 끝내고 응 끝내고 응 왜냐면 질려버려요 질려버려서 엄마 아들이 만약에 같이 살려고 엄마가 얘기를 하신다면 엄마 아들은 내가 진짜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벌써 한 3년 전에 그랬어 잘해봐라 새끼가 있음께 그랬더니 엄마 엄마 10년 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이혼해야 돼 응 여기 여자가 있으니까 언제 이혼해도 이혼을 한 뒤 애들이 어린께 당장은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여 응 내가 알아듣고 놔두고 있죠 응 놔두고 있어 응 맞아요 그리고 이미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됐어요 조금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잡아보라고 할 텐데 그 두 분의 가정사를 내가 이렇게 무당으로 느꼈을 때는 냉랭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기분 그러기야 한 집 지붕 밑에만 살지 응 마지못해서 사는 기분 그리고 이미 신랑 그러니까 아들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 네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너 본처 버리지 말고 살아라고 했을 때는 못해요 그 말 못해요 엄마 나중에 진짜 후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어요 안해요 응 그리고 이미 애들은 다 컸어요 응 아들이 몇 살이에요 열 일곱 살이에요 거기 그럼 이미 다 컸어 엄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이미 다 컸어요 생각도 있는 아이고 행동도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아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은 갈록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열 일곱 살 짜리가 응 네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 이미 갈록 먹기에는 너무 늦었고 응 그리고 공부의 끈도 이미 났고 응 그리고 이 아들 이 손자는 손자는 음 무슨 장사에 장사는 작은 아빠가 그거 하니까 작은 아빠가 그걸 하니까 방학 때 가서 막 모자를 쓰고 초밥을 마는데 보니까 사장 틀이 나는 게요 막 등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응 그래서 굳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지 말고 응 작은 아빠랑 그 장사하면 어떻겠냐 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뭔 소리요 공부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서 아 믿음적 시럽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내 새끼가 아니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냥 놔두고 있는 게요 응 그리고 공부에 욕심이 없어 네 뭐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고 네 지금 그 손자 머릿속에는 돈 벌어야 되겠다 네 돈 벌어야 되겠다 나 돈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응 돈을 작은 아빠가 그 알바비를 주니까 응 그렇게 막 여기저기 그래도 어려도 인사치레랑 하고 응 백만원 넣었다가 아빠한테 맡기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손자 머릿속에는 돈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이미 내 부모님한테는 이미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가 벌써 부모의 이 벌써 치가 떨린다는 소리는 너무너무 많이 잡았나 봐 그걸 그리고 많이 부부싸움 하는 거를 봤어 응 너무 보다 보니까 내 집이 싫대요 응 젊은 나이에 벌써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아내만 들어가면 이 아이가 벌써 인상을 쓰고 들어가 어 또 인상을 쓰고 내 엄마는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이 돼 있어 그러니까 신랑이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오로지 내 아들한테만 집중이 돼 있어 새끼한테 닦다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를 않대요 너무 지긋지긋하대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독립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전혀 들어오지 한 열흘 치고 작은아빠집에서 살았어요 응 살고 요새 처음으로 응 작은아빠집에서 한 열흘 살고 거기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응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엄마 며느리 진짜 못된 며느리야 내가 응 내가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겠지만 진짜 못된 며느리에요 웬 못된 며느리냐면 지 핫풀이를 온 집안의 식구들한테 다 핫풀이를 하고 핫풀이 대상자가 되고 엄마 며느리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신랑한테 따뜻한 밥을 해준 적이 없어 응 신랑한테 따뜻한 밥을 해준 적이 없어 응 밥도 퇴근해서 아들이 한데 집도 사방 난장판 너러지고 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원장이야 응 그게 무슨 남의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가리켜 응 뻔뻔스러운 거지 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새끼는 어떻게 키우면서 지 새끼는 방치해두니까 라면만 먹고 살만 땡땡 졌다고 그러지 진짜 말 그대로 못된 며느리야 못된 원장이야 그러면서 응 교육 교육에 응 응 정말 정말 의견한다면 내가 동조해서 도와줘야 그렇게 하세요 네